목에서 실이 사라지는 마술을 해보겠습니다. 목에서 실이 사라지는 마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주먹을 쥔 다음 양손다. 그 다음에 목에다 걸어줍니다. 그 다음 이 손목을 둘 다 맞이게 한 다음 이 엄지손가락을 상대편 안쪽을 이렇게 걸어준 다음 이 실을 놓아줍니다. 그 다음에 쭉 잡아당겨줍니다. 이상으로 지겠습니다. 다시 볼 때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마주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놓아준 다음에 쭉 잡아당겨줍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